드디어 저희 빅쥬가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.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너무 뿌듯하네요. 굉장히 뿌듯해요 지금. 그리고 제 친구들을 소개할게요. 오늘 함께할 제 친구들. 쓰리 빅이 있는데 첫 번째 빅은 목소리가 특이해요. 목소리가 굉장히 할머니 같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빅. 두 번째 빅은 굉장히 할아버지 같아요. 가족이거든요, 가족. 안녕. 마지막에 이렇게 좀 얄밉게 생긴 빅은. 장희빈. 장희빈. 비디오나. 지금 저희 빅쥬는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완전 열심히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리허설 빅. 리허설 빅쥬입니다. 천천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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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이럴까? 앞으로 더 욕심이자 모로 울어 가. 내 암석한 것 같아. 너도 모르던 네 연결한 것 같아. 너도 모르던 네 연결한 것 같아. 아이아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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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아이아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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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하러. 정세균. 리지화. 김원치. 리허설. 공연. 아이아빈. 아이아빈. 우리 다 알아. 우리 다 알아. 커피하고 싶어 버리면 어때 걷는 질까 봐 Oh yeah 이 달콤한 게 내가 하루는 일 없잖아 날 사랑하고 싶어 Yeah You're not here or not 앞으로도 무시해 자고해 보는 걸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너도 먼저 꼭 내가 깨닫고 같아 안녕하세요 V.I.V.S. 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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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스 왜 행복할래요? 안녕하세요 빅스프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리더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옹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랑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귀엄적인 멤버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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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 노래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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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worst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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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고마워! 고마워! Piss Piss!